마포구 도화동에서는 다양한 마을사업을 추진해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역사회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합니다. 평소 지역봉사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정섭 기자입니다. 마포구 도화동에서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일꾼으로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주민자치위원을 2월 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5명에서 6명이며 신청자격은 도화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사업장이 도화동에 소재하는 종사자로서 지역현안 및 자치회관 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다양하고 질높은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시행한 청소년과 함께 쓰는 어르신 자서전과 같이 동네의 특색을 살린 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신규위원회 선정은 공모기간이 끝난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되며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또는 추천서, 사진이 첨부된 자필이력서와 봉사활동 및 수상경력 증빙서류를 2월 17일까지 도화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마포투데이 이정섭입니다.